싫은 사람이랑 먹으면 짜진다 안녕하세요 아몸이에요 오늘은 매추랑 떡볶이 먹기 싫은데 너무 영상 업로드 안 한 것 같아서 먹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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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골 치즈스티 고구마튀김 방금 배달에 매출해서 시켰어요 에헷 멸시 멸침 살려 갖고 떡볶이 짜안 질 yea 이제 안 King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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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꺼는 응 응 오징어 단백질 음식인거 아시죠? 오징어 단백질 음식인거 아시죠? 음 진짜 드실 다리가 아니라 몸통을 썰어서 튀긴 것 같아 일하느라 바빠서 아침이랑 점심을 못 먹었어요 1회 기초대사랑 못 채울까봐 먹는거 최애 밀크 최애 밀크 그거 하세요? 제가 어제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자꾸 술을 강건하는거에요 심장이 안좋다고 못먹는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매주 싫은 사람이랑 먹는건 짜증나 그냥 치즈티가 아니고 고구마 치즈티 너무 맛있어 시장에서 파는 노나스 느낌 환경보호 1인장 너무 맛있게 먹었구요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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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